민호! 민호! 결화 들어갔는데. 허 민호가 볼 딴해서 끌고 나옵니다.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공간 준비해야죠. 반대, 반대! 민납이 됐어요. 정주 하나요? 가운데! 올라가 있어, 민호야! 올라가! 반대쪽! 발맞고 터치아웃. 김영식 선수 지금 위치 선정 움직임 보니까 골을 넣고 싶어요. 골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어쩌다 뱅저스는 없던 유형이에요. 멘트 잡아! 멘트 해줘야 돼, 한 명씩. 야, 돌아 뛴다, 돌아 뛴다. 멘트, 멘트! 멘트, 멘트,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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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그렇게 들어온 거 처음 봤는데? 지금 코너킥 세트피스의 골을 정말 오랜만에 넣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규규가 했는데. 다른 골도 중요하지만 세트피스의 골. 이번 기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잘 막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대성아!